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중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테스트 아니면 둘 다를 준비해도 미국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 중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의 최대 목적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입니다. 따라서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방문하면서 주시하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목받는 국가는 일본이지만 사실은 한국 방문이 게임 체인저라는 기고문이 더 힐에도 실렸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미국에서 코비드 확산이 줄어든 게 한 개 주, 메인 주 뿐입니다. 친트럼프 지역은 여전히 코비드 사망률이 무척 높습니다. 주식시장은 어제 기록적인 하락 이후 오늘도 내려가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70년대와 80년대 겪었던 스테이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 조금씩 더 하고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 분유가 부족해서 2명의 어린이가 입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는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방 하원도 상원처럼 미확인 공중현상 UFO 실체를 인정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일반인들도 큰 관심을 보입니다. 나토 가입 신청을 한 핀란드 대통령과 스웨덴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다시 사람을 파견했고 외교관입니다. 연방 상원은 트럼프 당시부터 공석이던 우크라이나 대사 지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 케이블 방송은 시간대마다 맨 앞에 백악관 출입기자를 연결을 합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를 연결을 해서 물어보고 얘기를 듣는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국 방문 일본 방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미국 대통령의 방문 엿새 동안의 아시아 방문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한국의 입장에서는 또 어떠한 보도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나누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입장부터 전합니다. 미국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취임한 지 열 하루 만인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에 가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고 하는데 큰 그림 자체는 무역이라든가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또 이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북한의 COVID-19 이런 문제인데 북한에 관해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기간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케줄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심지어 백악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스케줄도 바뀔 수도 있다라고까지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엿새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도 아니고 엿새나 아시아를 방문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를 해서 그런데 그 목적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를 축으로 하는 이런 것은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된 미국의 정책이잖아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는 멈칫했지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2월 달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아시아의 축 중국 견제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놓은 것 그것을 중국에 보여주기 위한 게 미국의 이번 대통령의 엿새 동안에 아시아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매체 제가 하도 지금 많은 매체를 봐서요. 주로 이제 뉴욕타임스, 가디언, AP통신, 로이터통신 그리고 무슨 케이블 뉴스를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국빈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또 이제 일본 총리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은 이런 관계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려면 더 기뻐져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 AP통신이네요.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하기 전부터 캠페인 당시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를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정권 그리고 주변 인물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더 좋을 수는 없다. 그게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항상 미국의 전문가나 미국의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좀 불편했었던 관계, 한일 관계 때문에 불편한 거죠. 미국적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좋아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미국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는 만찬하고 웃고 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깊이 있게 가야지 된다는 거죠. 메이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한국 방문에 대한 미국 보도를 보면서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을 미국 언론이 보도한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계자가 얘기한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도 한국의 보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봤었는데 백악관이 전혀 그런 계획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더 관계를 좋게 하고 일본과도 중국을 견제하려면 더 깊게 관계를 가져야지 된다고 딱 설정을 한 이 시기에 신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며칠 만에 전임 대통령 당도 다른 전임 대통령을 만나려고 먼저 시도를 하고 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그렇다고 보도를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일은 없다라고 미국에서 그 점은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에도 문제가 많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아시아에서의 그 문제는 모든 것들이 다 중국으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백악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21세기 미래의 상당한 부분을 아주 강하게 이끌어갈 지역 그게 아시아 아시아의 축 여기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이 좀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 그곳을 간다는 겁니다. 중국의 군사적인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가 일본과의 그런 분위기 하나의 섬을 놓고 이름도 서로 다르게 부르면서 그러는 것 대만에 관해서도 중국이 그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군사훈련도 하고 하잖아요. 최근에 대만은 스스로를 주권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을 그냥 독립된 어떤 지역으로 보고 무력을 사용해서 통일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생각해 왔던 것을 이번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동맹국들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미국은 아직 잊지 않았다. 아시아의 축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중국이 왕위 외교부장이 일본 외무상과 통화에서 화상통화를 하면서 이런 움직임 자체를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도 않았는데도 굉장히 비난을 하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시각을 갖고 있겠죠.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었을 때 중국에도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 편에 서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다른 나라에도 다 마찬가지였고 지금 ap통신과 일본 주재 미국 대사 렘 인마뉴엘 전에 오바마 때의 백악관 비서실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일본이 러시아 침공에 반대한다 하는 유엔 표결을 지지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역할이라는 것은 한국도 한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러시아 제재에 참여를 했죠. 그런데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먼저 했고 일본이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주도를 해서 이제 아세안 회원국가 10개국 가운데서 8개 국가를 이제 집결시키는데 일본이 역량을 미쳤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호주의 핑크탱크가 로이 인스티튜트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처지는 게 약간 처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그렇지만 이번에 미국이 여러 가지 동맹 이런 것 하면서 그 부분도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이제 평택에 가서 반도체 칩 공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미국 땅에서 컴퓨터 칩 생산을 늘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점은 이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입장이 반대인 거죠.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 국가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를 원하는 거고 이것도 지금 이번에 중요한 안건이고요. 이번에 그 코비드 19이 생기고 나서 칩이 모자라니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동차 만드는데도 칩이 필요해 여러 가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디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콘솔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에 반도체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만드나 예를 들어서 한국 브랜드라 할지라도 미국 공장에서 만들면 미국이 갖기가 더 쉬우니까 이러한 문제 무역적으로는 이런 문제인데 결국은 무역이라든가 경제적인 것도 큰 그림으로는 전부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경제적인 역량력을 조금 약화시키고 미국이 강하게 해서 라이벌 국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미국이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니까요. 그 전쟁을 하면서도 중국이 넘버원적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엿새 동안의 아시아 방문의 최대 목적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거의 모든 매체들이 한국 입장에 이런 것들도 보도를 합니다. 한국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의 핵 문제와 연관된 보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국가정보원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잭슬리번 보좌관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 심지어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도 아니면 일본을 방문하는 중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핵 테스트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문 중이라도 하면 미국은 그 모든 시나리오 하나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엿새나 아시아에 가 있으니까 한국 아니면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잭슬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매체도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의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몇 년 전부터 특히 북한 문제에 관해서 이제 국가정보원의 리뷰를 받는다든가 보고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을 보고를 받고 나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만큼 알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도 국정원 브리핑을 받아보니까 북한이 이 같은 준비를 했다. 시기만 보고 있다. 이제 이런 말한 것을 미국 언론이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들벌리 국제문제연구소의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박사가 한 얘기는 에피통신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일정은 이분은 좀 시각이 다른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나 일본에 있을 때 북한이 앞서 말한 두 가지 테스트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한다든가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것은 당연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북한의 일정은 바이든의 일정보다는 북한의 국내 일정에 더 포커스를 둘 것이다. 지금 코비드 19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것 아니면 기술적인 것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둘 것이다. 세 가지 다 두겠죠. 그러나 어느 것이 몇 퍼센트인지는 북한만이 알 일일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기 위해서 이런 도발 같은 것을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미국의 거의 모든 전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국가안보보좌관 김태효 보좌관은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 미팅에서 북한에 대한 코비드 19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기가 구체적으로는 어렵게 됐다. 북한이 왜냐하면 뭔가를 접수를 하면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에 어떠한 도발을 한다면 플랜 b로 전환해서 정상회담 일정을 바꿀 수도 있다. 만약에 정상회담 일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은 북한이 핵 테스트를 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는 그 일정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한 번도 지금까지 보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도 보도가 되지 않았냐면 어제 이제 확인을 해주는 안 만난다 하는 확인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 보도였었고요. 미국에서 평택 공장을 방문을 한다 하는 것 나올 때도 한 번 더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보도된 적이 없고 이제 비무장지대 방문하지 않는다 이런 것 일본에 도착해서는 당연히 미국, 일본, 호주, 인도에 쿼드 정상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관한 하나의 기고문이 의회 신문 더 힐에 실렸습니다. 이 기고문을 쓴 사람은 카톨릭 대학교 정치학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앤드류 이어 박사가 쓴 건데 한국 방문이 리얼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어떤 잃어버린 고리다. 그걸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뭐가 하나 빠진 부분이 한국이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번에 당장 한국이 쿼드에 가입한다.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게 딱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이전부터 세계에서 글로벌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을 취임하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만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미국과 관계를 강화한다는 그 공약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다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해서 서울에서의 이 방문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진정한 판도를 바꿀 것이다. 라고 앤드류 여 박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까지도 인도 태평양 전략도 뭐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나라와 다자적인 관점에서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싫어하지 않을까? 중국과 한국과의 입장. 미국과 한국과의 입장에서만 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인도 태평양에 대한 한국이 참여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데 세 가지로 그 역할을 줬습니다. 한국이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첫 번째는 그렇게 됨으로써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라는 것이요. 이것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보다는 개선이 조금 되겠죠. 아무래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미국적인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지 중국을 견제하기 좋으니까 미국도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환경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한국은 인도 태평양 파트너 그 네트워크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경제대국 10위이고 더 잘 알려진 사실은 세계 국방지출에서도 한국이 10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2021년도에 한국 국방지출이 502억 달러였는데 이게 프랑스 독일과 비슷한 그런 규모거든요. 일본이랑도 비슷한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또 한국이 지금 쿼드의 국가인 호주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밖에 다른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태국 이런 나라에도 곡사포라든가 아니면 공격기 조금 약한 경공격기 같은 거 fa50 같은 것을 팔잖아요. 무기 굉장한 상당한 무기 수출국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열심히 열심히 일해 왔었던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성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딱 그 쿼드의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면 이것으로서 굉장히 쿼드도 어떠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 지역의 제도적인 구조를 강화하는데 이때의 그 제도적인 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동맹국과의 무슨 법적인 무슨 여러 가지 파트너상의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한국은 인도태평양 이 쿼드 같은 것도 항상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로만 봤는데 그렇게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다자관계라는 것 있잖아요. 호주 한국 미국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을 끼고 호주 또 역시 미국 한국 미국 인도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다자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한국이 쿼드의 정식 회원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그렇지만 아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한국이 워킹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토에도 워킹그룹이 있듯이 워킹그룹으로 스웨덴과 핀란드가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정식적으로 회원을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한국도 쿼드의 워킹그룹으로 참여해달라 하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 밖에 이제 기후변화 코비드 나인틴 백신 그리고 여러 가지 핵심 문제 같은 것 해서 이 쿼드에는 역시 한국이 정식 회원으로든 정식 회원 이전에 참여하는 워킹그룹의 그런 것으로든 한국에 참여가 있어야지 어떤 그 흐트러졌었던 고리가 딱 그 매듭이 지어진다는 그런 내용의 기고문이 더 힐에 실렸습니다. 소리가 안 나죠? 네. 컴퓨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고 계시다면. 아 오늘은 안 보이네요. 컴퓨터가 많은데 저희가 포스트 컴퓨터, 세컨 컴퓨터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백업을 하는 거죠. 백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과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이제 코비드 나인틴에 대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도 하셨고 부스터 접종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안심을 하고는 계시는데 한 번쯤은 아 내가 주의해야지 되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그 시기는 있는 것 같고 지금이 그 리마인드 해드리는 그런 타임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미국에서 인구가 한 10만 명 이상 되는 이런 대도시에서 코비드 나인틴 감염이 무척 늘어났습니다. 딱 50개 주 가운데서 메인주 한 군데 주를 빼고는 다 늘어났거든요. 메인주는 2주일 동안에 약간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든 것도 뭐 그다지 크게 줄어든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곳이 메사추세츠 동부주가 많습니다. 커네디컷 델라웨어 뉴저지 한국분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 동부에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폴리다주 미시건 미시건의 약간 서쪽인 위스컨신 위스컨신의 또 약간 서쪽인 뭐 다른 그런 지역들 뭐 조금 일리노이라든가 이런 지역 하와이도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도시 공항도 많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은 곳 하와이처럼 관광객이 많은 곳 폴리다도 마찬가지죠. 폴리다 같은 경우는 물론 관광객도 많고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는다던가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낮다던가 하는 이유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인주만 0.7% 지난 2주일 동안 감염률이 줄어들었고 커네디컷주는요 거의 50%네요. 48% 감염률이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이제 팬데믹은 끝났네 라는 그 정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서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코비드 나인틴인 거죠. 운전도 나만 잘하면 안 되는 것처럼 코비드 나인틴도 나는 열심히 해도 주변 사람들의 생활양식 행동양식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데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네디컷뿐만이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도 무척 비슷하게 늘어났고 앞서 말씀드린 메사추세츠 하와이 미시건 뉴저지 델라웨어 등등입니다. 평균 하루에 몇 명 사망하고 있냐면요. 미국이 아직도 물론 전에 몇 천 명씩 숨졌던 때도 있지만 최근에 약 300명 2주일 전에 340명에서 사망률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사망률은 줄어들었는데 지금 확산되니까 원래 그 사망률이라는 것이 확산되고 나서 몇 주일 뒤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미국이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큰 그림으로 지금 이제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게 미국이고 개인적으로 위험을 덜 느낀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럴 때일수록 이제 뭔가 위험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방심하고 있다가 확 당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통제국이 미국의 지역적으로 볼 때 한 3분의 1 정도의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동북부라든가 중서부라든가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어느 동네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마스크는 특히 실내에서는 쓰는 것이 쓰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비드 나인틴으로 사망할 가능성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또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npr 방송이 무척 열심히 연구를 해서 3천 군데 카운티 LA 카운티를 포함해서죠. 3천 군데 카운티에서 인구 10만 명당의 코비드 나인틴으로 인한 사망률을 쭉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이 60% 이상 되는 카운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같은 표 차이로 투표한 지역 60% 60% 60% 그런데 이 사람에게 했느냐 이 사람에게 했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60% 이상 투표를 한 지역의 사망률이 2.26배가 높았답니다. 2.26배 두 배보다 조금 더 높게 했다는 겁니다. 사망률은 당연히 브라운 대학교의 npr 방송은 최근에 분석을 인용을 해서 전했는데 최근에 분석을 인용하지 않아도 백신을 맞으면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 됐는데 만약에 백신 접종을 했다면 사망자 가운데서 거의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10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코비드 19으로 그 가운데서 백신 접종을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32만 명 정도랍니다. 32만 명. 만약에 오늘의 미국을 여러분들께서 와이오밍이라든가 웨스트 버지니아라든가 이렇게 아주 좀 공화당의 보수성이 강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백신만 맞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예방이 가능한 그랬던 숨지지 않아도 된 사람이 숨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사추세츠, 버먼트주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한 주에서는 역시 사망률이 낮다는 거죠. 백신 접종도 낮고요. 백신 접종이 낮으니까 사망률이 높은 것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당파라고도 볼 수 있죠. 띵크탱크,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지금 2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계속 정치적인 성향이 백신 접종 상태를 많이 바꾼답니다. 아직까지 백신 접종 맞지 않은 사람, 미국은 언제든지 백신 접종을 맞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안 맞는다는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90%가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공화당원은 55%입니다. 반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백신 접종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백신에 대한 가짜, 가짜 정보도 아니에요. 그냥 가짜, 가짜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짜가 사람 몸에 칩을, 백신의 마이크로 칩이 포함돼 있다든가 이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같은 잘못된 생각이 많은 보수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전해졌죠. 거기에 또 그 뒤에 빌게이츠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공화당의 94%는 백신에 대해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거짓 진술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나이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조카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마워 하면서 이제 어린 조카니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데요. 백신 접종을 맞으면 생리가 안 나온다고. 그게 아주 막 거의 비일비재하다. 이런 형태로 주변에도 많고 해서 주변에 누가 그랬는데 하고 얘기하면 막상 답변을 못하거든요. 누구 친구가 친구의 아는 친구가 그렇대 하면 그 친구의 아는 친구를 너도 알아? 그게 확실해? 하면 아니 그 친구가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유언비어가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물론 부작용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분유에도 부작용이 있는 아기가 있다는데 백신의 부작용이 없는 분님 없겠습니까? 이 세상의 약이라는 건 100% 모든 사람에게 다 아주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극히 일부인 경우고 그런 경우는 또 의사가 충분히 감지해낼 수 있는 케이스도 많고 하니까 이제 이런 면 때문에 옆에 사람 감염시키고 본인 숨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얼마 전에는 제가 몇 개월 된 것 같은데요. 1년 정도 됐을까요? UFO에 대해서 자세히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죠. 그 이슈가 되고 그 결론이 이제 화요일 날 연방 하원에서 정리가 됐는데 UFO 요즘에는 뭐 그전에는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했는데 그게 완전하게 물론 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해군 조종사 가운데서 많고 항공기 조종사 가운데서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딱 증거가 일률적으로 취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에는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불렀는데 미국에서 바꿨죠. 미확인 공중현상 왜냐하면 여기에는 날씨라는 것이 개입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확인 공중현상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이것이 분명히 있기는 있다 해서 하원에서 있기는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된다. 하원의 뭐 테러 정보 이런 것을 관장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디아나주의 민주당 의원이에요. 안드레 칼슨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미지의 물체 알려지지 않은 미확인 공중현상이라고도 하고 이 현상과 미군이 정말 거의 부딪힐 뻔한 게 11번 정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한 번은 여기 미확인 물체가 떨어진 곳이다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외계의 생명체가 있어서 그 외계에서 생명체가 와서 이 지구를 적으로 삼고 정말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지되지도 않을 정도의 속도와 강함과 이런 것을 기술을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 사람이래요. 그 사람인지 아무튼 어떠한 현상인지가 그 정도로 갖고 있는지까지는 증명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기는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니까 그걸 우리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그 증거를 발견을 해야지 된다. 조사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2020년에 상원에서는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이번 주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제 그제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스카츠 브래리 해군 정보부국장 왜냐하면 해군들이 많이 봤다고 하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지 된다.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는 목적이 재미로 하는 게 아니죠. 일반인들이야 어차피 어머너무 궁금해. 호기심 이럴 수 있지만 이제 그 관계 당국에서는 안전이죠. 사람의 안전. 외계인이 정말 누구도 잡아가서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당하고 돌아왔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증언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지 된다는 결론이 하원에서 나왔고요. 잠시 뒤에 오늘도 뭐 주식시장 별로 좋지 않고 어제는 대단히 나빴고요. 잠시 뒤에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유튜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봤더니 유튜브가 되네요. S&P 500 오늘도 다시 마이너스인데 지금 조금 상황이 바뀌었네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과는 S&P는 22포인트 현재 마이너스고 다우지스는 그린 색깔로 돌아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그러나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안 좋습니다. 다우지스 337.09포인트 내려가면 나스닥이 지금 13.74플러스인데 339 마이너스면 어제도 1100포인트 이상 빠졌잖아요. 그래서 2년 사이에 가장 큰 폭이 빠졌는데 그럼 어제 오늘 합쳐서 1404% 넘겠는데요. 현재 다우지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7주 연속 하락이 돼서 올 들어서 14% 그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S&P 500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은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높이고 있고 그게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전문가들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팔자 팔자 하면서 파는 그런 케이스가 무척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S&P 500도 보통 한 20% 이상 사상 최고치보다 하락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데 지금 19%, 18% 그 정도 되고 있거든요.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손익분기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스닥은 약간의 상승을 보이지만 어제도 조금 상승했지만 올해 기본적으로 나스닥은 기술주의이기 때문에 27%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올해에 국내 총생산 GDP가 1.4% 마이너스일 수가 있다 하면서 일부 이미 그런 것들이 둔화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수익 같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월마트도 올해 힘들 것이라고 하고 넷플릭스는 벌써 인원 삭감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한 주일 동안에 실업수당 청구권 수는 5월 14일로 끝난 주에 21만 8천 건으로 조금 늘어났다고 이제 노동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나쁜데도 그럼 이자율을 높여서 결국은 돈지갑도 다치고 경기가 좀 침체될 것이다 라고 보잖아요. 그럼 경기가 침첸데 경기 침첸데도 계속 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1970년대에서 레이건 대통령 당시 80년대 초까지 이어졌는데 70년대는 오일초크잖아요. 그래서 그때 겪었던 정말 그 비정상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는 인플레이션은 원래 경제성장이 막 활활 타오를 때 물가가 상승이 되는 건데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만 상승하면 이 이례적인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물가 인상 속도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정도가 되고 실업률도 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또 낮아요. 실업률이 높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환경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73년도였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아랍 회원국들이 이스라엘의 군사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오일이야 석유야. 그때는 우리가 석유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한국에서 석유야 석유야 하면서 미국에 이거 팔면 안 돼. 하니까 미국이 막 연료비용 올라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너지 비용이 또 음식값하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인가 하는 그렇게 될 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렇게 될 때 그럼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죠. 기껏해야 이제 연방 지출을 줄인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닉슨 전 대통령이 시도했었던 것처럼 가격을 통제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임금 같은 것도 통제를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없고 그냥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조정으로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에서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도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어제 그 자네디엘렌 재무장관도 세계의 경제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이슈가 많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뭐 생산도 위축시키고 지출도 위축시키고 뭐 이러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직 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상 다른 뉴스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데요. 두 명의 어린이가 테넷시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전국적인 분유 부족인데 이 어린이들이 먹어야지 되는 특별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특별한 조치를 취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코비드19 처음에 있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동을 했었던 한국전 당시에도 그랬고 뭔가를 딱 생산을 해야지 된다 하는 국방 그 이름이 뭐죠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을 했고 그 이후에 하원도 분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법안을 이제 해서 결국은 저소득층에게 분유를 많이 제공을 하게 한다던가 식품안전 여러 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2,800만 달러를 식품의약국에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그 내용들을 어제 승인을 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